김종석 의원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1호 경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재정건전성 확보, 탈원전 폐지, 그리고 노동시장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공약을 최우선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몇 가지 보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재정건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배경은 어느 나라나 경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 가장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그 나라의 재정의 건전성입니다.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나 남미의 많은 나라들의 경제위기는 모두 재정위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한국의 역대 정부는 여야를 넘어서 재정건전성 유지에 관해서는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았고 또 그런 인식하에 지난 정부까지 국가 부채를 세계 최저 수준으로 유지해왔고 덕분에 국가 신인도가 서유럽이나 일본보다 높은 최상위 등급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코 문재인 정부 덕분에 국가 신인도가 최상위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에 IMF 위기나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급박한 위기도 아닌데 그 당시에 재정 확장 수준을 훨씬 넘는 확대 재정으로 국가 부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한국 경제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 재정건전성은 날로 불확실해지는 국제 경제 속에서 한국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입니다. 이 방파제를 헐어서 선고용으로 선심성으로 낭비 예산을 편성해서 국익보다 당략을 앞세우는 행태는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전임 정부가 어렵사리 조세 개혁을 통해서 확보한 세수 증가분을 국가 부채 상환에 쓰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의 낭비성 예산 집행으로 세계 잉여금을 고갈시키고 급기야는 금년에 60조 이상의 국가 부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정부는 국민들에게 증세폭탄으로 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고 브레이크 없는 확대 재정으로 국가 부채는 예산정책처 추산에 의하면 내년 중에 천조 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 1인당 부채가 평균 2천만 원에 이르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오늘 태어나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2천만 원의 국가 부채를 지고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중독의 예산폭탄, 세금폭탄을 막기 위해서 재정건전화의 법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바로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과 아울러서 한국경제의 건전성과 안전성,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공약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반해서 민주당의 1호 공약은 공공와이프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역시 민주당의 DNA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무상 시리즈의 연장선에 불과합니다. 무상복지, 무상급식, 무상교육 말은 좋지만 이것이 모두 세금복지, 세금급식, 세금교육인 것은 이제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역시 무상 공공와이파이도 3년 동안 5,700억 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도탄에 빠진 국민경제를 두고 집권당의 1호 공약이라는 것이 고작이란 무상 시리즈의 재판이고 연장이라는 것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자유한국당은 나라 경제를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재전건정성 확보, 탈원전 저지, 그리고 노동개혁 등 가장 우선적인 경제 회복 공약을 내세운 것입니다. 어제 민주당 당직자는 한국당의 경제 공약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그 이전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상식과 정상적으로 유지해온 경제정책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현 정부의 비정상적이고 궤도이탈 경제정책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략보다 국익을 우선하는 정상적인 집권당으로서의 금도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제는 선신공약보다는 도탄에 빠진 경제를 살릴 정책 대안으로 국민의 심판을 촉구하고 정책 경쟁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